그리고 오른쪽 자, 정면 보면서 자유 포장을 해볼게요. 원하는 포장을 자유롭게 고양이 하트라고 하네요 고양이 하트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 오른쪽 저기 멀려봐 주실게요 그리고 오른쪽 자, 정면 보면서 자유 포장 원하는 포장을 자유롭게 고양이 하트라고 하네요 고양이 하트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 오른쪽 자유 포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키나린 게임이었습니다 키나린 게임 촬영 잠시 마무리하고 자유 포장 자유 포장